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자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시의원에 대한 5분 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의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폭 연루 해당 시의원의 징계 요구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협의회는 해당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불법선거로 선출된 의장이며 권한 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